2011년 여름 TV 앞에 전 국민을 감동시켰던 청춘합창단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음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음악과 함께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춘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늙었다는 것이 죄가 되거나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세월을 마주하던 늙어가지만 어떻게 늙어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기 때문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유엔에 가보자고 할 때 모두가 말렸습니다.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냈습니다. 꿈은 꿈을 꾸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청춘합창단이 다시 보여줬습니다. 모두는 믿습니다.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모두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그날 소원의 꿈을 꾸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청춘사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